이번에는 다중매매 그 다음에 ts 주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중매매는 여기 우선은 효과 설정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구요 내용은 다중매매라는 뜻은 이제 말 그대로 앞에 2의 숫자는 2번의 주문을 하겠다는 거고 뒤에 1은 1틱 간격으로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계약을 이렇게 2, 1로 했었을 경우에 3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3번의 주문을 1틱 간격으로 매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낮은 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접수가 돼서 지금 방금 체결이 됐죠 그래서 다중매매는 말 그대로 한 번에 클릭으로 다수의 주문을 설정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취소를 해 볼 거구요 한계약도 청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 해서 다시 한번 지금 2계약 갖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매수 청산으로 매수 주문이 체결되어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없는 상태잖아요 조금 더 밑에다가 주문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3번의 주문을 1틱 간격으로 매수 취소하고 만약에 3번의 주문을 2틱 간격으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수는 기본적으로 밑으로 내려가게끔 되어 있구요 매도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위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높은 가격에 체결이 되어야 매도 포지션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매수와 매도가 다른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구요 자 그 다음에 다중매매는 이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TS 라고 해서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미리 체결될 거를 예상을 해서 체결됐었을 경우에 손실 손질과 익절을 설정을 하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들 이용을 해주시는 화면 중에 하나고 자 예를 들어서 손실을 제가 5틱 5틱은 좀 작으니까 10틱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을 10틱으로 해 보고 물론 퍼센테이지 포인트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한계약을 만약에 매수가 체결이 됐더라도 빨간색 매수 포지션 보이시죠 그래서 이 포인트 여기 원을 중심으로 위에 10틱이 그 다음에 밑에 10틱 아래가 손실로 이렇게 어 TS 스탑 옆에 또 TS 라는 항목이 생겼죠 이렇게 주문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여기 체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야 실행 중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구요 물론 이익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손실과 이익 목표가 변경이 될 거고요 먼저 도달한 가격으로 주문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익이 먼저 도달했으면 이익으로 손실이 먼저 도달했으면 손실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체크가 풀려져 있으면 감시가 안 되는 거니까 꼭 체크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계약 매도 청산 주문으로 해서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삭제한 상태에서 제가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다른 행사가로 옵션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옵션 그러면 제가 한계약을 똑같이 TS 를 할 건데 이번에는 10틱 10틱으로 똑같이 하고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이익 보존률 3틱을 추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체결이 되면은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보시면 손실은 똑같아요 마이너스 10틱 떨어졌을 때 손실 나가는 거 주문 나가는 건 똑같은데 보시면은 이익 밑에 TS 라고 생긴 거 보이시죠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이게 지금 이 현재가가 여기 6.67을 도달하고 그 다음에 6.64로 내려갔었을 때 그때서야 주문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의 주문 나가는 게 아니고 TS의 주문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승 추세에 대해서 계속 보고서 지켜보고서 매매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 설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이익이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밑으로 떨어지면은 손절해서 주문이 나갈 거고 또 하나 이익을 도달한 상태에서 TS까지 안 내려오고 지금 주문이 나갔죠 만약에 계속 상승한다고 해서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계속 상승 대비 고가 대비 3티익 하락한 그 가격으로 주문이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 삭제를 해 보고 이 상태에서 다시 한계약을 주문을 한다고 하면은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익 보이시죠 손실 이것도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드랙을 통해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손실과 이익을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한 계약을 더 추가로 매입을 해서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낀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감시가 풀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입 평균 단가가 바뀌었으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 이익과 TS 손실 이 부분 기준으로 주문 접수가 되는 거니까 이용을 하실 때 매입 평균 단가 변경 또는 이익과 TS 손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잘 이해를 해 주시고 모의 투자로 한번 해 보신 다음에 실전 투자로 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 옵션 호카 클릭 화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 옵션 호카 클릭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창단에 이렇게 메뉴를 선택해 주실 수 있고 창고 미체결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스탑 영역 TS 영역 그 다음에 여기 주문 가능 수량 100% 원하시는 퍼센테이지 설정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TS 사용 최대 종목 5개 그 다음에 주문 가능 수량 퍼센트 설정해 주시고 주문 종류 주문 가격 손실 제한 이익 실현 이익 보전율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꼭 이 화면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만 작동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하단에 체크 되어 있는지 요물을 확인해 주시고요 화면이 종료가 되면 자동으로 이 스탑 기능과 TS 주문은 자동으로 종료가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